XSFM입니다. I, D, W, K 이슈 2. PX 납품 할인율 조작. 국민의힘 성일종. 네. 군인에게 필수품 중 하나가 바로 화장품입니다. 제가 그게 제일 참 이상했던 게 저는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연대에서 제가 나이가 제일 많은 사병이었다고? 네. 그런데 얼굴에 뭘 안 바르는 게 저밖에 없는 거예요. 애들이 어쩜 이렇게 다채롭게 찍어발라? 어리니까요. 생활과는 저녁의 풍경이 그거잖아요. 모두가 뭔가를 찍어바르고 있는. 저도 살면서 가장 성실하게 화장품을 바르고 가장 많은 화장품을 발라던 때가 군대에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한 화장 안 하고 뭘 제일 많이 바르는 사람들이에요. 네. 맞아요. 사병들. 왜냐면 저녁하고 재밌게 놀 생각에. 핑계 중 하나가 그거예요. 위장크림이 성분이 피부에 안 좋다. 그런데 위장크림이 얼굴에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위장크림이 얼굴에 맞아가지고 위장크림 바르고 나면 피부가 좋아졌어요. 아니 나는 서울에 있어서 안 발라봤다니까. 근데도 그렇게. 오. 개꿀. 아무튼. 성일종?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서울 국방부 장관에게 PX에서 파는 화장품을 들어 보이며 이게 얼마짜리 화장품인 것 같냐고 물었습니다. 해당 화장품은 군마트에서 3만 9천 원대에 팔리고 있었어요. 4만 원. 네. 그런데 시중가는 56만 5천 원으로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어디에 써있는 가격일까요 이게? 할인율이 93.1%. 다른 하나는 7,600원에 팔리고 있는데 시중가는 19만 원이었습니다. 할인율 96%. 액세스몰의 완패입니다. 그러니까 유면상 PD 같은 사람이 몇 명이 국방부 근무지원단에 있는 것인지. 그렇죠. 깡패죠. 깡패. 그게 많으면 할인율이 더해져요? 옛날식 게임 스타일로 계산하고 있는 거죠. 공격력처럼. 유면상 PD 10명이 있으면 할인율은 300%. 이런 식으로. 연산이 고변산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바로 군납 입찰 시스템에 할인율 50%, 품질평가 50%로 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할인율이 입찰할 제품을 결정하는데 너무 크게 좌우되는 시스템이었던 거예요. 이거를 똑바로 들여다볼 공무원이 많지 않죠? 그러면 납품하는 곳은 장난치면 그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원가를 높이 설정하면 되는 겁니다. 쉬워요. 국방부 소기기. 네. 우리 보통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런 거에 속아가지고 많이 사오시죠? 이게 100만 원짜리래 하면서. 그러니까요. 선일종 의원이 제보받은 내용에 의하면 브로커 업체가 화장품을 자신의 매장에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입점을 시켜요. 그러니까 일단 브로커가 업체가 있어요. 자기 매장에 화장품을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입점을 시켜요. 그리고 입점을 시켰으니까 그 영수증을 끊어줘요. 그럼 그 영수증을 근거로 국군복지사업단의 화장품의 원가와 할인율을 제시해서 입찰을 따내는 겁니다. 자, 시스템을 자세히 들어보시면요.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사기 치러 오라는 신호처럼 들리는 정도예요, 저는. 그렇죠. PX 화장품의 대표 품목은 달팽이 크림과 마유 크림. 잘은 모르는데 이게 10년 전에 유행이 지난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러게요. 옛날에 들어본 적도 있는 것 같아요. 달팽이 어쩌고 하면서. 하주원 씨 피부에서 잘 안 떨어지는 광고, TV광고 이런 걸 받은 것 같아요. 달팽이가요? 아니요. 어떤 점액질의 무언가. 달팽이였는지는 모르겠어요. 당시만 해도 고가에 팔린 화장품인데 현재는 시중에서 2만 원 내외로 구할 수 있는 화장품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라, 가라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어렵지 않게 설명하면.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 9천 원짜리가 있어요. 그럼 그 판매 단가에 PX 관리 수수료, 복지 수수료, 카드 수수료를 빼면은 회사가 가져가는 데는 5천 원 정도인데 이건 누가 봐도 재고 떨이죠. 그렇죠. 실제로 똑같은 제품은 시중에서 1, 2만 원대의 거래가 가능한 제품들이었습니다. 납품 계약을 하는 쪽에 리베이트가 가는지 이건 수사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군인들이 저가에 화장품을 살 수 있다는 건 좋은 일인데 그렇게 저가도 아니고요. 네. 저가가 아니에요. 네. 선정하는 과정도 사기고 재고 떨이라면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군인한테 재고 떨이 하는 거 아닙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할인율의 반영 정도와 장병 선호도 그리고 시중가를 알아보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옛날 어르신들이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니 군인이면 군인답게 살아야지 뭐 SK2를 쓰려고 그래. 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 전역하고. 제가 지금 PX에 SK2를 넣어달라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10년 전 거 제고 떨이라면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역하고 되게 깜짝 놀랐던 게 화장품 브랜드 있잖아요. 뭐 땡리스프리 이런 데 있잖아요. 땡리샤 이런 데. 거기서 위장크림을 팔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군대에 쓰는 위장크림이 되게 겨울에는 발라지지도 않고 크레파스 냄새 나요. 그래요. 색조 화장을 이용한 위장크림에서 피부에 괜찮은 그리고 잘 벌리는 위장크림을 팔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가끔씩 휴가나 갔다 오는 사람들한테 부대 공정비 좀 쥐어주고 사오라고 한 적도 있어요. 그렇게 형이 군대를 늦게 갔어요? 네. 내가 너보다 2년 늦어. 싸재가 돌아다니는 건 용납되면 안 됩니다. 즉 싸재가 더 좋은 거라서 선호가 생기는 상황이 용납되면 안 됩니다. 그게 만연되었을 때 우리 정부는 소방공무원을 국가적으로 전환해야 했죠. 그렇죠. 다시 KFX 사업으로 돌아옵니다. XSFM입니다.